제가 지금 전 세계의 상황을, 자료를 제가 취합을 하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취합하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 전 세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잘 접하시니까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실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해외 쪽으로도 좀 말씀을 드려는 건데 특히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에 의해서 전 세계가 또 공조화,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고요.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흔히 듣는 가장 대표적인 게 유동성 증가라는 부분이죠.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나라만 따로 떼어서 얘기할 게 아니라 물론 각 나라마다의 규제가 정확히 다 다르고 법규도 다르고 모든 상황이 다 다릅니다.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정은 또 우리나라 사정에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.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아주 특수한 어떤 현상이 같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또 전 세계 상황도 같이 안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종종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전 세계의 자료를 오늘 함부로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어차피 제한,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오늘 준비한 거는 북유럽 쪽하고 이제 미국 쪽입니다. 북유럽 쪽하고 미국 쪽인데 일단은 지금 여기 좌측에 글자 먼저 볼까요? 저 책에 글자 먼저 보면 2020년, 그러니까 작년이죠. 작년 3분기 동안의 결과물입니다. 작년 3분기.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9년, 2019년부터 2019년 3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약 1년 동안이죠. 완전히 코로나19 시대에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시대에 모든 걸 다 빠짐없이 조사한 게 아니라 조사한 나라가 있고 조사 못한 나라가 있겠지만 주요 대부분 국가는 또 조사가 된 것 같아요. 일단 먼저 좀 참고로 좀 말씀드린다면 이 자료는 글로벌 프로퍼티 가이드라고요.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전문 연구 사이트입니다. 꽤 많이 이쪽의 자료를 참조를 하고 인용을 하고 그러한 굉장히 유명한 부동산 전문 사이트인데요. 이 자료를 또 AP통신에서도 또 인용을 했고요. 어쨌거나 이러한 기간, 약 1년 동안의 기간 동안의 내용에 대해서인데요. 55개, 주택 통계를 발표한 55개 국가, 55개의 주요 주택시장 중에서 43개가 작년 3분기까지 가격이 상승했다고 합니다.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? 이거는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졌다, 좋아졌다를 떠나서요. 전 세계가, 특히 지금 이 유럽을 첫 번째 말씀드릴 건데 지금 이거는 전 세계의 공통된 상황이니까 전 세계가 가격을 같이 올랐다는 거예요.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에요. 우리나라만 왜 올랐냐, 왜 이렇게 올랐냐, 일찍 못 샀다, 정부만 믿었다. 아무도 이럴 줄 몰랐어요, 아무도. 1년 동안의 코로나19 때문에 그만큼 유동자금이 풀렸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을 아무도 모른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본 내용이 들어오면 유럽을 볼게요, 유럽. 유럽에 들어왔어요. 유럽에 들어왔는데 유럽 안에서만 보면 25개의 유럽 주택시장 중에서 23개 이상이 상승하였다고 합니다. 이제 지도를 잠깐 볼까요? 그렇게 우리가 알기로는 꽤 선진국이라는 연구조사, 리서치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앞서 있겠죠. 독일이 12%라 상승했어요, 1년 동안에. 12%요. 그다음에 우측에 터키 볼까요? 터키는 11% 이상이 상승했습니다. 러시아 볼까요? 러시아도 5% 이상 상승했어요. 영국은 한 2% 이상 상승했고요. 네덜란드 6% 이상. 지금 이 회색으로 친해져 있는 데가 다 오른 데입니다. 회색이니까 아무래서 회색이 아니고요. 워낙 많으니까 그냥 아예 회색으로 가격 오른 나라는 다 회색으로 했어요. 오히려 진한 색깔은 조사가 안 된 나라예요. 이태리라든지 스페인은 조사가 안 됐어요. 그럼 대체 안 오른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글자가 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두 개국, 오히려 안 오른 국가를 칼라로 이렇게 했습니다. 칼라로. 심지어는 몰타도 올랐네요. 몰타. 여기에 여행 가신 분들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몰타도 2% 이상 상승하고 오스트리아도 7%.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우리가 정부의 말을 믿는다, 의지한다.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거는 사실 조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대신에 우리가 정부의 흐름을 파악을 하긴 해야죠. 그게 우리가 가는 길하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나츠파 역할까지 할까요? 어쨌거나 정부의 얘기는 무시할 수 없지만 정부의 규제나 정부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또 우리 나름대로 스터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마치 여러분들 증시 있지 않습니까? 증시도 아무도 이럴 줄 몰랐죠. 엄청나게 오르고 가격 막 낙폭했다 또 다시 오르고 그냥 우리가 흔히 최근에 생각했던 거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그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번에는 더 안 좋으니까 코로나19는 더 안 좋으니까 주택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증시가격도 하락하고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죠. 그런데 유동성이라는 게 그때하고는 좀 다르게 엄청나게 이번에 증가한 게 이러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전 세계로 다 놓여졌다는 거죠. 좀 복잡한가요? 간단하죠? 그럼 두 번째 나라 좀 가볼까요? 두 번째 대륙이죠. 유럽 다 올랐다. 대부분 다 올랐다. 두 번째 미국입니다.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똑같아요. 이런 말은 처음에 거의 같이 다 쓰입니다. 코로나 발생으로,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심각한 경제 영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은 가속화되고 지금 앞에 이 서론 있죠? 이거는 어느 나라에도 다 지금 쓰이는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 영향에도 불구하고 다 쓰이는 말입니다. 우리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공통호가 됐어요. 공통호. 중요한 건 우리는 이 부분이죠.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. 미국에 대해서인데 미국이라고 했지만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. 캐나다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. 그래서 지금 밑에 영어로 뭐가 된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 S&P 케이스 슬릴러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미국의 하우징 마켓 지표라고 하는데 사실 미국의 주택시장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마치 미국의 나스닥 이런 걸 보듯이 이 지표를 좀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미국의 주택시장의 영향이 국내에도 미친다라고 가정하에 연관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표를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표에서도 봐도 미국이 작년 동안 상승한 거 그러니까 2019년에 상승한 거가 1.46% 하면 지금 2020년 2020년 3분기에 딱 조사한 게 2019년도보다 무려 5.5%나 상승했다고 합니다.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. 어마어마한 거. 진짜 주택 가격이 100원, 200원짜리가 아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예요. 보통 한 3억, 5억만 해도 5%면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. 특히 이건 평균가거든요. 평균가. 미국도 지방이 있고 주요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이거 평균가란 말이죠. 그런데 이게 주요 도시로 가서 5%면 더 어마어마한 상승률입니다. 그래서 이 전 페이지에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캐나다는 여기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이러한 상승률이 어마어마한데 일단 지금 그림 나왔으니까 같이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5.5% 캐나다는 6.1% 즉 5% 이상, 6% 이상 상승했다는 겁니다. 다시 이제 내용을 오늘은 여기까지만 조사했는데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0년 3분기까지 약 1년 동안 해서 3분기까지가 가격의 지금 주요 국가들 5%, 2%, 10%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어요. 그런데 이게 평소에 굉장히 선진국은 하락하고 선진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진국, 후진국은 하락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. 왜냐하면 유럽에서 터키 같은 경우는 11%, 러시아도 5% 이상 상승했고요. 영국은 2% 이상 상승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11% 이상 상승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요. 선진국은 덜 오르고 후진국은 더 오르고 이런 게 없어요. 대부분 올랐다는 거 그런데 큰 격차로 올랐다는 거 이거고요. 이쪽 북아메리카 쪽 즉 미국과 캐나다도 계속 올랐다는 거 지금 이제 궁금한 건 그 우리나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실 거예요. 그런데 지금 내용이 지금 시간이 벌써 굉장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중앙아시아라든지 나머지 국가 물론 우리나라 포함해서 정리해서 좀 나머지 얘기까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